체리 양배추까지 날르고 있는데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어떻게 밀수를 잡고 마약을 잡고 합니까? 고의가 아니면. 지난 4월달에 대한항공 내부 직원이 밀수 혐의에 대해서 제보하기 전에 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내사를 했다든지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?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. 대한항공 직원들을 진술에 따르면 대한항공 국적기과 총수 1가의 택배기 직원들은 택배기사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. 이게 다 공무원 비밀인데 지난 10년 동안에 한진 조시 1가의 밀수나 탈수금에 대해서 마음 놓고 그냥 봐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이런 일시적으로 받는다고요. 수사 결과를 가지고 공장 신청할 때 기각이 됐어요. 기각된 게 유감입니까? 아니면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겁니까? 어떤 겁니까? 어떤 측면의 증거가 불충분했습니까? 지금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? 증거? 네. 만족량을 받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. 대칠 승무원들 얘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. 기장한테. 체리 양배추까지 날르고 있는데. 수많은 사람의 증원이 있는데. 직원들 내구망을 들어가 보세요.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. 제가 아주 답답해서 그래요. 탕습적이고 큰 대워도 잡지 못하는 관세청. 그게 어떻게 관제 국정을 맡겨냐.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어떻게 밀수를 잡고 마약을 잡고 합니까? 고의가 아니냐. 고의가 아니냐. 탕습적이고 큰 대워도 잡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